영어는 지금 많이 봐주시겠습니까?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팀을 맡고 있으면서 태국하고 세브를 갱기해서 2부 1패를 당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팀이 상당히 전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팀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너무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축구라는 것이 바로 팀에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절대 좋은 팀으로 바뀐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축구라는 것은 10년대 유성 시스템을 쭉 커오면서 팀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만의 좋은 승리를 내야 되지 한 번 팀이 뛰겠다고 해서 바로 팀이 좋은 것들한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더 많이 응원해줬으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 수학의 서태크 지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배트남 시스템의 멜디어에 대해서 같이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게, 축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백남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본인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인식공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어린 선수들한테 뭔가 희망과 용기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적하는 것도 분명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공무원 즉 공무원을 역시 많이 해주고 공무원 문화도 좀 더 닿고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게임은 어떤 겁니까? 먼저, 자신의 팀의 팀은, 우리는 타일랜드의 팀을 사랑할 수 있게 기를 3번으로 대응을 지켜서 2번을 지켰 todos 뱅한 팀의 팀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질문과 팀의 팀은 충분히 고생의 힘을 시키고 그리고 팀의 팀은 다른 거승으로 떨어지게 basketball을 안을 수 있게 되어 그리고 팀의 팀은 안을 지켰기 하면 아마도 팀의 팀이 이제 그냥 수pritному 팀이 바로 해서 팀의 팀이 있었네요 정말 충분한 지원과 그는 참여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둘째, 지민이 공유하는 공유의 인테나와 아마 인도네시아가 정말 사랑하는 인테나와 그래서 중요하다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유하는 공유의 인테나와 공유하는 공유의 인테나와 한글자막 by 한효정